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진입 도로를 공원 시설로 판단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결정에 광주시 내부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내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송영 기자입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아파트 개발 면적에 포함되는 데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비공원 시설이라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공원 녹지과는 중앙공원 1지구 단지 내 관통 도로를 공원 시설 면적에 포함시키겠다는 사업자 측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공원 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도로의 주요 기능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도로라면 광주시 도로과와 협의가 필요 없지만 공원 진입 도로로 볼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시 공원 녹지과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외면하고 심의 통과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에 끌려다니며 특혜 제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비라든가 적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 시설비로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꼭 먹고 알먹고죠. 내일 열리는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관통 도로를 공원 시설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사업자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